1회 나갑니다. 유키스. 자 1회인이 유키스입니다. 선두호가 첫 번째 1라인 기범수연 기섭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. 1회인 1피니. 1피니피는 에리 선수 주자고요. 성렬 우현 호야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1라인 슈퍼주니어 샤이니. 쇼퍼주니어 은혁이 첫 번째 주자 종현, 정모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샤이니의 민호입니다. 사내인 2AM8 2AM8 연합팀 이현희 첫 번째 주자 진훈, 창민, 종원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오레인 2PM 오레인이 2PM에 태경이 첫 번째 주자 그리고 우영, 준호, 찬성 순서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. 유레인, 엠티 아일랜드 엠티 아일랜드 이재진 그리고 종훈, 민환 그리고 홍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홍기가 좀 몸이 불어서 말이죠. 엠블렛 엠블렛, 지호, 첫 번째 주자고요. 미르, 승우 그리고 이준 임상으로 진행이 됩니다. 8레인, 비스트 마지막 8레인의 비스트는 요서 현승, 두준, 기광승입니다. 네, 다 뽑습니다. 자, 강자 400m 결승 연기 손에 땀이 나네요. 3레인 4레인을 주목해 주시고요. 과연 금메달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지금 선수들은 얼마나 떨릴까요? 네. 자 6레인으로 1레인으로 2레인으로 오전 3레인으로 2레인으로 밀을 4레인으로 3레인의 중근혁 선수, 윤형 선수가 들었지 않았고요. 2연 선수, 4레인의 2연 선수가 다 잡았어요. 4레인의 2연이 가장 빠릅니다. 2연이 빨라요. Q&8 선수 많이 합쳐나갔고요. Q&8 선수 많이 합쳐나갔고요. Q&8 선수, 이번에 지눈이 빨리 갑니다. 4레인, 3레인. 4레인, 3레인. 5레인도 빨라요. 4레인, 3레인, 3레인 출전합니다. 윤형 선수, 윤도주 출전합니다. 3레인, 4레인. 4레인이 합쳐나고 있어요. 3레인. 4레인, 2레인. 윤형 선수가 18레인, 3 Toni레인. 플러스 을선 사 savvy, 25레인. 캐퍼 Bloom vs 영업際 업체ισ turnaround. 오리지가 3위에 순찰돈이 다 자랑스레일에. 미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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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나. 조건이 오고 왔다. 다녀왔다. 조건이 많이 올라와. 마지막 대회 3위에 대탑 3위. 역시 화내들이 다 스발이 됐어요. 2위에 3위에 2위가 인상됐다. 저런 표정과 저런 에너지. 저게 바로 정관입니다. 갑사인 볼트로 당당이 등극하는 장면입니다. L팀이 우승했네요. 민호 선수가 당당의 충격을 잇습니다만 안타깝게 역전을 못 시키고요. 충고는 장왕 국산 선수예요. 맛있습니다.